비가 와서 들깨 뒤집으러 왔다가 그냥 두면 들깨 벼 놓은 것을 그냥 두면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안 마른대요 밑에가 썩을 수도 있고 몇 개 들춰봤는데 밑에 이렇게 젖어 있지 않아요 잘 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들깨 뒤집으러 왔는데 요 녀석들이 요 녀석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 어렸을 때 잡았던 잡아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프라이팬에 볶아서 지금도 그런 맛이 날까요 또 잡아요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들깨 들깨는 뒤집지 않고 우레뜨기 놀이하고 있습니다 안 젖었어요 이렇게 뒤집어 들어왔는데 뭐 특별히 그냥 보이는 데만 살짝팔짝 한번 뒤집어 놓고 메모리 와서 풀겠습니다 야 요놈들 참 아직 근데 파라네요 얘네가 아직 파래요 어이구 보이시나요 야 멋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메뚜기 오랬을 때 잡아서 후라이팬에 기름 넣고 볶아 먹었던 그 메뚜기입니다 들깨 뒤집으러 왔다가 들깨는 안 뒤집고 메뚜기만 잡습니다 많아요 편으로 다 도망갔어요 어우 저 치는거 봐요 메뚜기가 여기 엄청 많네요 많이 잡았어요 네 메뚜기 네 메뚜기 잡았어요 네 다 뒤집었습니다 들깨는 뭐 큰 거 큰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 무게기로 크게 쌓여 있는 것들만 뒤집으니까 금방 뒤집어요 잘 말리면 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메뚜기들이 많아요 아기 메뚜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살려줘요 걔네 얘네가 근데 설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거죠 설이 오면 얘네도 집으로 가고 싶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오우 그 사이에 그냥 뭐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보세요 메뚜기 놀이 합니다 메뚜기 놀이 여기가 300평 300평 정도 되는데 들깨가 그래도 예 생각보단 잘 됐어요 여기서 얼마나 나올까요 300평이면 몇 마리는 나올까요 고사에 위낙금 잡았어요 위낙금 위낙금 오우 안에서 난리에요 꽤 많이 잡았죠 고사이에 이야 위낙금 위낙금 이제 놓아주고 놓아주고 가겠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국물이 배추 위에다가 스릅 양념 잘 살아라 얘들아 잘 살아라 살라 사라